전념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고령을 당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주님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세례를 맡고 입교하려고 하오니 이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들과의 몸조 안에서 피난처와 힘과 기회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운총과 축복이 이와여서 전념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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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